야생의 지역에서 달인을 만났습니다. 군을 전역한 지는 조금 되었지만 멀리서도 보이는 다부진 신체 이종선 달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특수원 사령부 소속의 국제평화지원단에서 군복무를 했고요. 적지에 이제 침투를 해서 위무 수행을 하고 다시 저희 이제. 무사히. 네, 국가로 복귀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실제 이제 작전에 이제 투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생활의 목적을 두고 생존을 배우기는 합니다. 수차례 다녀온 파병에서 달인이 배운 것은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그 일에 대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 먼저 비틀을 파는 달인. 적에게 노출되지 않게끔 적에서 비틀을 깊게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깊게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적에게 보이지 않게끔.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좋은 위치를 잡고 깊게 파야만 적에게 노출되지 않을 텐데요. 삽질 조금만 해봐도 숨이 차오르는데 단시간에 깊게도 파셨습니다. 한 이 정도 그래도 돼야 그래도 제가 위에 이제 제가 위장을 했을 때 그래도 보이지 않겠죠.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은 생존에 있어 적보다 위험한 존재. 달인이 말했듯이 비틀을 깊게 파는 것보다 적에게 보이지 않게끔 위장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비틀을 자연스럽게 꾸미는데요. 구멍 하나 빼고 모든 게 감쪽 같습니다. 구멍을 메꿔줄 문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허가된 사유지에서 생존을 위한 비트 하나 만드는데도 진심인 이 남자. 나뭇가지를 여러 개 줄로 엮어서 근사한 출입문 하나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지금 해가 너무 얻어지고 있어서 빨리 만들어야 해서 일단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야생에서 급하게 뚝딱 만든 것 치고는 상당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대문을 들고 비트 안으로 들어가는 달인. 겉으로 보기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했지만요. 적으로부터 내 자신을 완벽히 숨길 수 있는 보완성과 두 다리 뻗고 누워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잘 마련된 보금자리였습니다. 비트 만드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제작진도 어디에 달인이 숨어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은폐, 엄폐 확실하죠?